7월 25일 화요일 성야고보사도축일 입당송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제베드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된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하셨으니 그의 영광스러운 증거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며 하느님의 보호로 교회를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사도 바오르의 코린토 2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내갭당 신의 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시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보금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보금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금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제배대회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굴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성야고사도 축일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제비도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합니다 제비도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인 야고보와 동생인 요한은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사꾼들 또 자기들이 일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입니다 또한 여러 복음의 여러 장면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제자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적에도 또 영광스러운 변모의 순간에도 또 마지막에 핏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더불어 이들 형제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느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다고 스스로 여길 만큼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이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한 것은 그분의 좌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두 사도로 뽑힌 것도 대단한 일일 때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와 둘째의 자리를 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하느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길래 이렇게 청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잘 전달됐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 가득한 그 마음들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청을 예수님 앞에서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제배드의 아들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가 청하는 그 장면을 다른 열 제자가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지만 당시 유다인들이 꿈꾸던 그런 메시아가 세울 군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세우려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셨던 일은 군대를 양성하거나 나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면서 마귀들에게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아픈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들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일을 도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실 고울들에 미리 파견받아 그 일을 나누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함께 걸어갔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보다는 다른 욕심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았나 봅니다 아마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다른 부분들에도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며 투닥투닥 거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듯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거룩한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그 마음을 내가 담아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일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사랑받는 자리에 더 올라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욕심 아닌 욕심처럼 자리 잡진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늘 새겨여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기쁨 안에서 겸손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자세를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호가 호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일상의 여러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자 성체성열 동정녀의 아드님 세상 구했네 동정녀의 아드님 세상 구했네 동정녀의 아드님 terstival 그신 길을 기름며 노래 부르자 그 신비를 소리 높여 찬미 들이자 수명하오니 전척을 경배 드리세 전등하심이 있심이 감사드리세 세대야 계절하네 예배야는 사라지니 영원하오 믿음을 밝혀주소서 영원하오 믿음을 밝혀주소서 영성채송 그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영성채후 기도 주님 복된 야고보사도 추기래 천상양식을 기쁘게 받아 모시고 비오니 그의 전구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